가수 손태진이 mbc 표준 fm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미국 위스콘신에서의 추억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방송은 손태진이 진행을 맡아 트로트 음악과 함께 다양한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많은 청취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방송에서 특히 위스콘신에서의 생활과 그곳에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위스콘신의 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음악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얻은 영감과 음악적 성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태진은 위스콘신에서의 시간은 제 음악적 영감을 크게 자극한 기간이었습니다. 자연과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는 제 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위스콘신의 평화로운 생활이 자신의 음악 스타일에 더욱 깊이와 여유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손태진은 위스콘신에서 겪은 몇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이고 예술적인 성장에 기여했는지 청취자들과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청취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손태진의 음악과 인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에서의 추억을 공유한 이번 방송은 특히 많은 청취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앞으로 손태진이 어떤 이야기들을 더 나눌지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